오늘은 더 나은 이미지를 위해 세미 리프컷을 셀프로 만들어 볼 건데 먼저 세미 리프컷의 특징을 세 가지로 정리해보면 1. 앞머리가 코 중간 이상으로 길면 좋다 2. 완성된 모습이 나뭇잎이 연상된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3. 부시시하지 않고 깔끔한 결감이어야 한다 이 특징들이 없다면 리프컷이라고 부르기 어색해지는 순간이 오겠죠? 나도 모르게 머리를 기르고 있었다면 커트부터 결감 잡을 때 효과적인 롤빗으로 스타일링하는 모습까지 담아봤어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커트하기 전에 머리 전체를 곱게 빗어줍니다 먼저 일반 가위를 사용합니다 앞머리를 입술 부위로 모아주고 입술에 가이드를 두고 앞머리를 잘라줍니다 앞머리 자르는 모습 자세히 담긴 영상도 카드로 걸어둘게요 다음 구역 커트를 위해 앞머리를 5대5로 갈라서 빗질을 다시 해줍니다 귓볼 바로 아래에 손가락 가이드를 두고 삐져나온 머리들을 옆머리와 함께 모아서 잘라주면 됩니다 모아서 잘라주면 들쑥날쑥 잘리는 불상사를 최대한 줄일 수 있습니다 이마라인을 따라서 윗머리를 올려서 구분지워주고 빗으로 구레나루 부분을 앞으로 빗어서 끌고 와주세요 눈끝과 귀끝을 잇는 가상의 가이드를 떠올리며 가이드를 삐져나온 머리들을 빗으로 대고 잘라줍니다 안 하는 것보단 깔끔해 보이게 정리될 겁니다 이제 틴닝가이로 옆머리를 귀 바로 뒤까지 크게 3구간으로 나눈다고 생각하세요 제일 첫 구간을 손가락으로 비비 꼬아서 총 길이의 절반 부분을 틴닝가이로 잘라줍니다 나머지 구간도 반복해서 진행해줄게요 이 방법도 수치는 영상을 따로 만들어둔 게 있어서 카드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귀 뒷부분도 마저 진행해주셨다면 뒷머리도 함께 숯을 쳐서 가볍게 만들어줍니다 메커니즘은 동일합니다 윗머리의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 구분지어주고 밑에 있는 뒷머리들을 비비 꼬아주고 전체 길이의 절반 정도를 틴닝가이로 잘라주면 됩니다 이제 구분해뒀던 윗머리도 숯을 쳐줄 건데 여기서 최대한 사려야 됩니다 여기서 신명나게 가위춤을 추고 나면 거울 앞에 망나니가 서 있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여기도 동일하게 5대5로 가르고 다시 크게 3구간을 나눠줍니다 앞머리 쪽을 크게 잡아서 돌돌돌 말아주고 앞쪽 방향으로 향하게 당겨서 최대한 안전하게 머리끝 쪽에서 3분의 1 정도 지점을 틴닝가이로 잘라줍니다 뿌리 쪽으로 갈수록 위험해진다는 걸 유념하세요 마지막 구간은 앞으로 당기기 힘들기 때문에 90도 각도만큼 옆으로 들어서 절반 정도 개장해서 숯을 쳐줍니다 이러면 헤어커트는 끝입니다 이제 헤어컬러 차례인데 탈색 파우더 1대 6% 산업크림 3의 비율로 제조하고 뿌리 탈색을 진행했습니다 사실 동욱 형님 이번 드라마에서 약간 붉은빛, 주황빛이 돌긴 했는데 전 그냥 뿌리 탈색으로 전체적인 머리톤만 통일시켜줬습니다 뿌리 탈색하는 영상도 전에 만들어둔 게 있는데 혹시 필요하신 분들을 위해 이것도 카드로 링크 걸어두겠습니다 원리는 조금씩 머리 구간을 나눠서 뿌리 쪽만 탈색약을 터치해주는 겁니다 대충 보이는 부분만 열심히 터치하고 구간을 세세하게 나누진 않았고요 한 번만 탈색해서 나중에 올라올 검은 머리와 어느 정도 유대관계가 형성될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리프컷, 세미 리프컷 스타일링에 들어갈 건데 뿌리 탈색한 거는 진짜 대충한 건데도 잘 나왔네요 이 정도면 만족입니다 드라이로 머리 말리기 전에 가르마 뿌리 살려줄게요 오레나루를 기준으로 타고 올라가서 앞머리를 나눠주고 상중한 세 군데로 나눠 한 단씩 들어올리면서 뿌리에 스프레이를 뿌려줍니다 스프레이 뿌려둔 앞머리를 페어롤핀으로 집어넣고 가르마를 살짝 갈라줄게요 드라이어 가장 약한 바람으로 전체적으로 수분을 날려줍니다 방향은 위에서 아래로 향하게 하고 말려줍니다 수분이 80에서 90% 거의 다 마른 상태에서 롤빗 드라이 들어갈게요 롤빗 드라이 효율을 높이기 위해 생드라이어보단 바람을 집중시켜줄 노즐을 결합해 진행합니다 생드라이는 아무래도 다른 부분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너무 커요 앞머리부터 진행할게요 롤빗으로 한번 결정리해주고 끝에서부터 말아줍니다 말아놓고 드라이 노즐 평행하게 조준한 뒤에 드라이어를 쏘여줍니다 말아주고 열 주고 뒤로 빼는 거 반복 그 뒤에 머리가 길어서 뒤쪽에 머리가 많이 걸리고 쌓이는데 이왕 롤빗으로 드라이 중이니까 롤빗 돌려가면서 뒤쪽의 머리들 숨을 죽입니다 돌리는 방향은 안쪽으로 돌려주세요 자 이제 머리숱 많은 부분에 롤빗으로 감아놓고 열을 주는데 여기는 롤빗 돌려놓고 그냥 빼려고 하면 턱턱 걸릴 겁니다 그땐 무리해서 그대로 빼지 말고 말았던 방향 반대로 풀어가면서 롤빗을 빼주세요 어차피 말아놓고 열을 줬기 때문에 컬은 잡혀있을 겁니다 컬은 윗단 위주로 주고 아랫단은 롤빗을 안으로 돌려가면서 최대한 가라앉혀주는 방향으로 갈게요 한 곳 안 한 곳 차이가 분명하죠 반대도 동일하게 진행했고 뒷머리는 안 보이니까 그까이 거 거 대충 위에만 돌돌 말아서 열 주고 풀어줬습니다 어차피 리프컷의 뒷머리는 위에만 볼륨 살리고 나머지는 달라붙으면서 펴진 형태가 되면 되기 때문에 무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이 정도만 해두고 뿌리 살려주던 핀을 뽑아줍니다 포인트 윗머리 컬을 잡아볼 건데요 가르마는 눈 앞머리 눈썹 앞머리를 기준으로 6대4 가르마 느낌으로 타줄 거예요 위아래로 구간을 한 번 더 나눠주세요 머리 아래쪽에 빗을 두고 돌돌 말아서 가르마를 살려줄 요량이기에 가르마 포지션으로 빗을 세로로 세워두고 열을 줍니다 살살살 풀어주시고 위아래로 나눠놨던 나머지 윗부분을 말아줍니다 마찬가지로 가르마 포지션으로 많은데 이번엔 뿌리까지 말진 않을 거예요 리프 스타일에서 윗머리 볼륨은 크게 필요 없거든요 컬은 끝에만 걸어준다는 느낌으로 중간까지만 말아주시는 거예요 반대쪽도 반복합니다 확실히 롤빗을 한 번 빗어주고 말아주면 별감은 고급스럽게 잡힐 겁니다 이마 쪽 가르마 볼륨은 살려주는 게 좋기 때문에 가르마 반대 방향으로 밀어준다는 생각으로 텐션을 주고 열을 주시면 아주 좋습니다 역시 빗을 뺄 때 힘으로 빼지 마시고 말아준 방향 반대로 풀어줘도 빼주시면 됩니다 나머지도 동일하게 진행하시고 윗머리는 한 번 지그시 눌러주시면 롤비 드라이는 끝납니다 아까 뿌리 살렸던 스프레이로 이번엔 전체적으로 한 번씩 뿌려주고 우리 정성을 다했던 가르마 쪽 포인트 머리를 들어서 뿌리 쪽에 뿌려줍니다 그 다음 우리 윗머리를 분리해두고 그 아래 속머리들 스프레이 뿌려서 볼륨을 죽이는 곳은 확실하게 죽이고 가는 겁니다 손가락에도 스프레이를 뿌려 넘어가야 될 머리도 확실하게 넘겨줌으로써 고정은 이 정도로 해주시면 됩니다 뒷머리 아래 부분도 함께 눌러주시면 리프 스타일링은 마무리됩니다 자 오늘 이동욱님 리프 스타일링으로 롤빗 초보가 어떻게 롤빗의 이점을 최대한 활용했는지 알게 되셨을 거예요 리프 스타일링의 특징 세 가지 첫째 앞머리 기장 둘째 전체적인 쉐이 셋째 깔끔하게 정돈된 결감 정도만 기억하셔서 머리가 길지만 훨씬 더 트렌디하게 깔끔하게 이미지 개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정도만 하고 가봐야 될 것 같아요 채널의 다른 영상들 보시면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수 Hutch H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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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ssぇ H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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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공